아, 그렇게 좋아? 아, 결혼하니까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! 봉투시네? 나도 결혼하니까 너무너무 좋다! 사랑해 봉투시! 사랑한다, 봉투시! 사랑해 봉투시! 사랑해 봉투시! 왜요? 커피 더 줘요? 응, 아니. 우리 집에 녹근 있나? 논문을 준다면서 무슨 녹근을 찾아요? 어, 저... 주위가 좀 어지러워서 책 정리부터 좀 하고 하려고. 녹근 없어? 없어요. 저번에 내 자료 정리하면서 다 썼어요. 급하면 지금 사다 줄까요? 어어, 아니야, 아니야. 그럴 것까지는 없고. 그럼 그냥 한쪽에 쌓아두고 노문 써요. 내가 이따가 사다가 묶어줄게요. 아니야, 됐어. 내 물건 내가 정리하는 거 당신 잘 알잖아. 신경 쓰지 마. 내가 알아서 할게. 그래요. 달콤한 미소 살려줘. 두 분 여린 나의 맘. 이제 시작될 거죠. 복수씨! 잘 있어! 그동안 고마웠어! 안녕! 미진아. 뭐야? 그동안 즐거웠어. 안녕? 안녕! 안 돼! 이따 보은 정세 못 살아! 같이 가! 그동안 함께 안 해. 사랑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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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널 만나면 말없이 있어도 또 하나의 나처럼 변한 했던 거야 널 만나면 순수한 네 모습에 철없는 나이처럼 느꼈던 거야 내겐 너무 소중한 너 내겐 너무 행복한 너 여름 축하해 복수 씨도 결혼 축하해 평생 조미진만 사랑하겠습니다 평생 이복수 씨만 사랑하겠습니다 마시자 안주 줄게 안주 맛있어 맛있다 이렇게 좋아 복수 씨 응, 왜? 나 체했나 봐 속이 별로 안 좋아 왜? 아까까지 괜찮았잖아 몰라 근데 자꾸 미식거려 아까 저녁 먹은 게 좀 잘못된 것 같아 그래? 어떡하지? 나도 모르겠어 자꾸 가끔 갑갑해 왜? 이리 대봐 괜찮아? 왜? 왜 그래 왜 갑갑하다며 어딜 때려 싫어 싫어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고 takiej 왕 낙 시청uar 하 하 이렇게 하 하 하 파 하 다 이 손으로 끌게요. 당신은 어디야? 길 때문에 어디 좀 가고 있어요. 여염죽 기술을 빼낸 것 같아서 엄청 부담되는데요? 새 애기 처음 먹었는데 식물하는 사람들 장사하느라고 맛보면 좋아. 애들 저리나 싶어. 그렇게 좋아? 응. 지금부터 우리 결혼생활 시작이잖아. 야 미진아 앞에 봐 조심해!